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을 드립니다. 유연성 캐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한 번은 모션 들어가. 손 들어가. 기본 다리 찍기 갑니다. 우와. 우와. 어. 뭔 개그를 하고 있어. 클레버티비. 클레버티비. 안녕 클레버티비. 콜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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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미, 지윤, 쌍홍입니다. 오늘은 유연성 캐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니까? 성공. 가장 자신의 사람 한나부터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발 먼저 벗고. 기본 다리 찍기. 갑니다. 기본 다리 찍기. 갑니다. 갑니다. 우와. 연락. 플렉스. 텀만. 엇, 뭐야. 아브로 찍기. 움직이기 앞으로 찍게! 우와! 이렇게 해봐 지금. 괜찮아요? 끝났어요 그랬어? 아니요. 아 이정도 너무 쉽고. 원한 이동. 자. 다리를. 다리를. 갑니다. 잠시만요. 뭐야, 셋! 성공! 짜요! 쪼꼬미! 3년 발레.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네. 안 돼요! 진짜 이게 끝이야?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발레 3년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쪼! 3년 차. 탈락! 발레 3년 배우면. 무엇부터 하면 되죠? 사과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리를 못 찢어가지고.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각목일 수가 있나요? 안 되겠네요. 저기 저기 나무 형태로 서게. 자 자. 일단 나무 형태로. 정사람! 전전 특별한 거. 책상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오! 아 이거! 오! 눈썹이 일어나. 혀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들어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안 되는 거. 어? 어? 한나보다. 어? 더 일어나. 한나보다 더 일어나. 앗. 뼈가 없을 정도. 이 정도라 보여주겠다고 한 번 갑시다 이상해 아니라고요 꺾였죠 쌤? 다들 꺾였잖아요 이거 한 마루 더 잘할 수 있어요? 우와 뭐해 하하 하하하하 자 응?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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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진 거 아니야? 완전 아파 어... 이럴 수 실패 쌤 제가요 네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잘하는 방법 찾았어요 뭐 이 정도 가능합니까? 예 예 시윤아 너가 아파한 이유를 지금 사나이가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둘 셋 액션 시... 쉬운 게 아니라가지고 아 쉬운 게 아닌데 자 한 번 더 시도해보고 빠바바밤 빠라바밤 빠라바밤 이 아픔을 없애는 방법 검색해보세요 진짜 너무 실망이 큽니다 여러분들 유연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영 유연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기본보다 더 어려운 걸 해봤어요 레디 액션 이게 뭐죠? 유연성을 하라니까 지금 휴게임 연구 전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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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어? 저기다! 호나야 호나야 지금 자는 거야? 오 수아가 자일 수 있습니까? 잘 못하겠네. 아 잘 못한다고 아니야. 나도 못했어. 잘 못했는데. 출발합니다. 호나야. was a girl and a girl and a girl in college, 호나는 통acci축의 좀 더 빚는겠다. 후지. 시 te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